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토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토릭 방사회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혁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토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조직 가정과 교회 학교 회사 등 이러한 구성원으로서 각종 제도 교육제도나 경제제도 정치제도 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한 수많은 조직과 제도가 과연 올바른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조직과 제도가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그 의미는 특정한 어떠한 인간을 목적으로 또 특정한 어떠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선을 목적으로 삼고 또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선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선을 실현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사회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선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토리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지난 2주간 동안은 저희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의 원리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이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동선이라면 개인들의 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 이익의 단순한 종합이 공동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선은 공동체 전체의 선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게 되면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시생시킬 수 없듯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답시고 개개인을 무조건 시생시키는 것도 공동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의 선과 공동체의 선이 잘 조화롭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선과 개인의 선은 함께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선입니다. 이런 공동선을 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께서는 만인의 선입과 또 각 개인의 선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공동선은 개개인들의 이익의 합계가 아니라 결국 균형이 잡힌 가치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들의 성숙한 평가와 조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선은 첫째로 모든 이가 공동선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둘째로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돼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데서 나오는데요. 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가족부터 단체, 기업체, 도시,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사회생활도 공동선의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는데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쯤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공동선에서 선이라는 것, 우리가 요즘에 선이라고 하면 마치 경제적인 이익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짧은 시기에 고도의 경쟁, 성장을 이루면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성장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이익하고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성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면 공동선이 증진되었다기보다는 전체 이익의 총량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의 어떤 총량이 구성원 모두의 이익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현 사회에서는 많기 때문인데요. 한 국가의 부가 증대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생활의 풍요로움이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빈부 격차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늘어난 부가 부자에게만 그것이 몰려갈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네. 공동선은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수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수가 많은 걸 갖고 있고 다수가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0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록셈브로크 소득연수 보고서에 근거하면 미국인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8,700불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한 가정의 보통 4인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을 빼고 가족당 7만 5천 불, 한 가정의 평균 수입이 7만 5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 소득이 2000년 이후 지난 십몇 년 동안 그대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부자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산층과 빈곤층은 서구의 일본 국가의 증산층과 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는데 한국에서도 평균 소득을 보면 2만 불씩대라고 하지만 한국 국민의 꽤 많은 숫자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강국 10대라고 하는데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빈부경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해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도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소수가 누리고 다수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회라기보다는 공동선을 훼손하고 있다고 혹평을 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총량을 최대한다면 그것은 공동선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는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참여라는 면에서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은 모든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에게 그림의 떡이어서는 안 되고 또 아무리 교육적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 것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적인 혜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참여적인 촉진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선의 원리를 망각하는 현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생활 구조가 억압의 사회 구조라면 이는 분명히 공동선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본당, 우리의 본당을 위시해서 각종 단체, 회사, 지역, 공동체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회 조직체의 권위가, 힘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만 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의 역할이고 권위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는 것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